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의 개념 완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강좌인 킬러7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2024학년도 킬러7 위에 기본편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러면 기본편 말고 다른 킬러7의 다른 강좌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킬러7 이 강좌 아래는 고난도 문제 그리고 1등급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강좌이자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 강좌를 통해서 유전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모든 개념에 대한 정리 정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그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강좌가 이 강좌다라고 하는 찬사까지 받았던 강좌였습니다. 자 올해 강좌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검토진이 있는데요. 이 검토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좀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것 중에 하나 보면 이 검토진 중에서는 실제 수험생 때 킬러7을 함께 했던 검토진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의 의미는 이 킬러7은 대략적으로 벌써 2019학년도부터 시작된 아주 히스토리가 가득 차있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를 점차점차 흘러감에 따라서 많이 발전도 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많은 부분들이 충족되어 와서 발전했던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올해의 킬러7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킬러7 강좌를 전체적으로 책을 딱 받아들게 되면 이렇게 강좌에 대한 책이 이렇게 두툼하게 문제가 담겨져 있는 문제편이 있고 그리고 옆쪽에 보이는 해설지, 해설지였던 해설편의 책이 이렇게 함께 배송되게 된답니다. 선생님도 작년에 230 문제가 들어있었던 선생님의 책을 보는데 해설지를 볼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문항수가 더 많아진 만큼 해설지와 문제를 서로 따로 분건해서 지금 교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총 240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240 문제 안에 들어있는 단어를 쭉 보시면 왜 킬러7의 강좌가 세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킬러 문항이 담겨져 있는 7가지의 주제를 담았고요. 눈앞에 보다시피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리고 근육, 항상성과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하는 3가지의 테마, 3가지의 주제가 바로 비유전입니다. 흥분의 전도 문제가 총 34문제 들어있는데요. 이 34문제에 대한 의미를 살짝 알려드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교재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의미 있는 난이도,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 말고 흥분의 전도 속도라든지 시냅스를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는 수능특강 전체 안에서 많아봤자 두 문제, 세 문제예요. 또는 1년간의 기출문제를 다 한번 살펴봤을 때 3월, 4월, 6월, 그리고 7월, 9월, 10월, 11월까지 1년 전체 안에 들어있는 모의고사의 흥분의 전도 문제는 총 합이 7문항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34문제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수능특강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 의미 있는 풀법한 문제의 10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년 전체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의 대략 4배가 넘는 문항이 들어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에 어느 정도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는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항상성과 방어작용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수능 문제에서는요 비우전도 나날이 조금 더 지역적이고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많은 유형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항상성과 방어작용에서 나름의 지역적인 자료를 분석한다던가 또는 고난도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많은 양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킬러세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유전파트인데요. 유전파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건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의 문제가 꽤 많다 그죠. 선생님은 나름의 수능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가져가야 되는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비우전의 35점이고요. 그리고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의 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7점 그래야지만이 전체 35점 42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학년도의 수능의 1등급도 42점이 1등급 컷이었고 22학년도 1등급 컷 역시나 42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파트 1번과 2번과 3번 4번 정확하게 말해서 세포주기와 세포분열까지가 얼마나 제대로 완성되었느냐가 1번 첫 번째 1등급에 대한 완성이고 1등급에 대한 완성 다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가계도 분석까지 만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전체적인 문항 안에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에서 사실상 난이도가 높은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세포주기, 세포분열 안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래서 이 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과한 문제까지 좀 넣었습니다. 이 세포주기와 세포분열만큼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수능장 안에서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수준보다도 좀 더 과하고 좀 더 지역적이고 아 뭘 이런 것까지 물어 라고 얘기하는 문항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까지 담겨져 있는 것 안에 그 안에 진행되는 순서 역시나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안에 랜덤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실력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테마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한 마무리 학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날이 요즘에 색다르게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유전자와 염색체 그리고 DNA표 분석, OX 분석까지 파트별로 완성이 되면 통합적인 주제, 통합이 되어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따라서 점차 실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맞춰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내부를 보면 지금 이 강좌가 기본편이거든요. 그러면 킬러세븐의 기본편과 그리고 현장을 담은 핵심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 강좌를 진행할 때 많은 학생들 중에 기출 문제를 야무지게 완성하고 온 학생들도 있지만 선생님 제가 기출을 풀긴 풀었는데 그냥 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기출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선생님 제가 아직까지 난이도 높은 기출 문제를 만나면 최근에 있었던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나면 아직까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기출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자기 자신만의 풀이에 대한 확고한 것이 무언가 성립되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본편에서는요. 바로 곧장 문제로 달려가지 않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의 개념에 대한 유형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확고한 유형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자 꼼꼼하게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기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선생님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킬러세븐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시작은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함께 할 거고요. 그러면서 유형에 따라서 점차 계단의 높이를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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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서 마지막 최고난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기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똑같은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이 기본편 말고 다른 강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강좌는 기본편 스튜디오 버전이고요. 차근차근 풀이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고난도까지 모든 전체 문항을 함께 풀어주는 강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강의의 시간도 좀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강의하는 전체 강의 수도 많아지곤 하겠죠. 반면에 이 강좌 말고 핵심편이라고 해서 현장을 담은 버전입니다. 현장 강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대로의 생생함과 그리고 스피드한 이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둘의 강좌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강좌에서는 아마도 여러분 작년에 킬러세븐 강좌나 교재를 만났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생명과학을 한 번쯤 제대로 한 번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출의 트렌드 분석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서 자 기출 트렌드 분석을 간략하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문항을 쭉 진행하되 자 속도감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계단의 높이가 훅훅훅 기울기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 문항이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좀 적절하게 쉬운 문제 그나마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위주 말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선생님과 꼭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 위주로 주요 문항이 탁탁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의 특히나 이 핵심편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24학년도에서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유형의 주요 문항 풀이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핵심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명확하게 이 강좌의 특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요 이제 기출을 이제가 뗐거든요. 기출 문제를 이제 한 번 풀어봤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기본편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선생님 제가 그 어느 정도 유전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유전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킬러세븐 아래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 문제만 쏙쏙쏙 풀이를 들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늦게 선생님이 킬러세븐을 합류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많은 양의 강좌를 다 소화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이 킬러세븐 강좌 안에 교재 안에 들어있는 가장 베스트의 문항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문항이라고 담겨져 있는 이 문항 위주의 풀이가 담겨져 있는 현장 버전도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현재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킬러세븐을 기본편과 핵심편으로 나뉘어서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킬러세븐 강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만점입니다 이 만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 비유전부터 시작해서 유전 그리고 최고의 킬러 유전 문제까지 점차적으로 완성도 있게 강좌를 끌어나가는 이와 같은 킬러세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완벽해진 수험생이 될 거라 선생님은 확신하고요 자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또 이 킬러세븐에 대한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습의 방향은 이렇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바로 뒤에 이어서 킬러세븐의 웨이킹스토리라고 하는 이런 강의로 선생님이 촬영을 했으니까요 이 다음 강을 듣고 킬러세븐과 함께하는 전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킬러세븐 강좌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